제임스 고위, 쟝피 랑파이 모든 사람이 잘 정돈되고 반짝반짝한 비엔나에 갔더니 어떤 숲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낙영씨가 이렇게 연주를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 어? 예 자 클래시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클래시톡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 플루트의 여신 플루트 연주자 최나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? 오늘 뉴욕, 빈 아 오늘은 호텔에서 아 오늘 서울에서 오셨구나 댁은 어디세요? 저는 오스트리아 브레겐츠라는 데에 살고 있고요 브레겐츠에 멋진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여름에 큰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그 도시죠? 호수 위에 오페라 처음에 오페라를 같이 그 오케스터에서 비엔나 싱포니랑 연주를 하러 갔어요 갔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그 길로 눌러 앉았어요 브레겐츠가 좋아서 브레겐츠에 살고 계신 그러면 나경채가 딱 받은 사람들이 다 네 다 알아요 한국인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호수가의 플루트의 여신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커티스에서 공부하신 거죠? 학부를 그럼 여기서는? 여기서는 예원학교 졸업하고 예고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학기 하고 자퇴했어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가신 거군요? 그러면 굉장히 일찍 그러면 커티스에 들어가셨겠네요? 사실은 커티스를 시험을 봐서 간 게 아니고요 16살이었는데 일반 고등학교에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저는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그 꿈 하나로 왔는데 제가 예고에 있다가 일반 고등학교에 오니까 미국의 일반 고등학교예요? 내가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면서 왔는데 더 작은 학교에 갇혀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2년을 더 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알아보던 중에 커티스라는 곳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오디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길 가야 되겠다 알아보니까 한 명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 해 그래서 그때 정말 입술이 부르트도 그때 밤샌 적도 있고 되게 간절했어요 나는 지금 올해 한 명에 들지 못하면 이 학교에서 2년을 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리아드에 가신 거죠? 그 다음 줄리아드에 가신 거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학단이죠 신세히티 심포니에 입단을 하셨어요 그게 몇 살 때죠? 그때 22살 때였는데요 그럼 줄리아드 마치고? 네 커티스를 일찍 들어갔으니까 졸업도 일찍하고 석사도 줄리아드에 일찍 들어가고 했는데요 이 오디션이 딱 처음에 생겼을 때 아 난 첫 오디션이니까 즐겁게 가서 하고 오자 근데 와 너무 감사하게도 거기에 된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하게 연주해서 퐁당퐁당 때문에 설렉티스트가 됐다? 이거 뭐예요? 이거 어떻게 하셨지?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음악책에 리코더를 부는 게 있어요 도레미 미 도미 솔라스 이렇게 음 몇 개만 알면 되잖아요 동네 친구랑 같이 사서 둘이 연습을 하는데 얘는 좀 어려워하는데 저는 막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음표가 달라진 거군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자신감이 붙기 시작한 거 같아요 도레미 미 도미 솔라스 어? 이렇게 쉬운 또 재미있는 악기가 있다니? 그러고서 그 숙제가 다 지났는데도 그걸 가지고 제가 알고 있던 멜로디를 다 리코더로 하기 시작했어요 전원일기도 있었다면서요 네 전원일기 전원일기 어떻게 부르는데 아빠가 전원일기를 항상 보고 싶어가지고 이야 플렉티스트가 정말 매곡적입니다 네 꼭 한국 양촌녀 아니고 브레겐쯔에 와 있는 하하하 브레겐쯔 전원일기 되게 자기 악기를 일찍 만난 셈이네요 바이올린 곡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저의 엄마가 바이올린을 집에서 레슨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바이올린 곡들이 제목은 모르지만 멜로디 따라 부를 수 있었던 게 많아서 그런 것도 막 리코더로 해보는데 아무래도 그 반음도 모르고 그냥 C 메이저 스케일 한 옥타브를 가지고 하려니까 윗집 언니가 저보다 세 살이 더 많았는데 플루스를 배우고 있었어요 윗집 언니가 네 윗집 언니가 슈타미츠 콘셀토를 엄청 많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네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그 언니가 하는 걸 들으니까 리코더보다 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관악기가 저 학기는 무엇인가 네 관악기가 너무 좋은데 플루스를 배워서 저 많은 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곡들을 하고 싶다 아르레 여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윗집 언니가 첫 스승이에요? 윗집 언니의 선생님한테 갔죠 그 외국에서 나경채 이름을 잘 발음을 못해서 나이키라고 불러요? 처음에 일반 고등학교에 갔잖아요 근데 뭐? 나? 뭐? 뭐?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너는 이제부터 나이키야 이런 거예요 왜 나이키야? 친구가?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 나이키 좋다 나이키 나이키 해! 막 이랬는데 거기 뜻이 승리의 여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승리의 여신 뭐 가드스 오브 빅토리 해서 이게 좋다는 식으로 굉장히 말을 해줬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자꾸 운동화가 떠오르고 되었죠 좀 이름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던 중에 제가 그때 티네이저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어요 저 플루트의 우상들 지금까지도 너무 존경하는 분들인데 모든 사람이 제의로 시작하는 아 진짜요? 누구 있었어요? 줄리어스 베이컬 제프리 케이널 제임스 거위 장필 랑파이 그래서 제의 중에서 찾게 되던 중에 제스민이 약간 동양적인 냄새가 나서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부모님과 상의해서 고르게 됐어요 줄리어스 베이커라는 루트의 전설이죠 네 네 마지막 제자 중에 한 분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1년에 한 명씩 뽑았으니까 아 그러네요 아까 전에 네 그때도 나이가 꽤 있으셨죠? 그때 제가 16살이었고 처음에 뵀을 때 80세이셨는데 그때도 제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제 악기를 이렇게 가져다가 휘리릭 다 불어주세요 아 80 할아버지가? 네 네가 다섯 배가 나보다 어리니까 다섯 배를 더 잘해야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집에 와서 나는 뭘까? 그러네요 줄리어스 베이커한테 배운 거라 그럴까? 그분이 잘해주시는 게 뭐가 있어요? 저는 줄리어스 베이커 선생님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전설이시니까 뭘 물어보면 아 네가 생각해봐 어? 내가 생각해도 되나?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? 이렇게 할까요? 몇 개를 드려요 뭐가 해석이 더 많나요?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답을 고르면 그건 내 음악이다 네가 골라야 네 음악이지 않냐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? 네가 정말 잘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봐라 거기에서 너만의 색깔과 그런 스타일이 나온다 1년 반 정도?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냥 가르쳐 주시지 그렇죠 한국식 우리는 이제 그렇죠 2년 정도 넘으니까 제가 음악을 만드는데 정말 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법이 되는 거 네 어떤 곡을 하던 제가 정말 확신에 찬 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선생님도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보니까 쿼티스에 학년별로 하나씩 해서 학생들이 네 명 있잖아요 그 네 명이 정말 다른 연주를 해요 전혀 다른 연주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한 선생님 제자면 누구 선생님 제자구나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악기들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한국 연주자로서는 되게 드물게 미국의 악단과 유럽의 악단을 고루 경험하신 그런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악단이나 뭐 이런 것에서도 차이가 있죠? 스타일에 어떻습니까? 네 많이 달랐고요 미국에 있는 악단은 정말 모던하고 잘 정돈되고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라면 비엔나에 갔더니 어떤 숲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깊은 숲인데 멀리서 봤을 땐 초록색이지만 가까이서 봤을 땐 나무도 다 다르고 초록의 그 느낌도 농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큰 숲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몇백년간 이루어진 그런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원생활을 오래 하시고 솔로로 또 독립하시니까 차이는 어떻습니까? 음 사실은 지금 저는 너무너무 많이 행복해요 어 이렇게 솔리스트로 다니고 하면서도 뭐 실내학도 할 수 있고 실내학 페스티벌도 자주 가고 또 게스트 수석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솔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셀러리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스케줄이 이렇게 나에게 오지 않잖아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생활에서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 이음이 많이 들어요 네 브람스와 슈만 라이네케 라고 있나요? 네 이런 어떤 소나타 음반을 내셨어요 브람스와 슈만을 골랐는데 고른 이유라고 할까요? 신보에서 최근에는 사실 브람스, 슈만, 라이네케가 다 독일 낭만파 작곡가잖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브람스와 슈만은 정말 긴밀한 우정을 간직했던 사이고 라이네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알려졌지만 그런 관계가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다 아는 사이였군요 네 이 세 분을 묶으면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즐겨 연주하던 곡들이기도 하고요 크로스오버라고 하나요? 그런 작업도 많이 하시는 거죠? 네네 시즈네리 팍스 있잖아요 그때는 재즈랑 뮤지컬 음악 팍스 이런 걸 연주하면서 좀 간지럽다 좀 민망하다 이랬어요 근데 한 몇 달 지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루브 타고 하다 보니까 끼를 발산하기 시작했어요 어? 나한테 잘 맞는데?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스타킹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두 번 출연하셨나요? 네 그랬던 거 같아요 벌써 10년 전이에요 대금 같은 소리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리랑 같은 걸 했나? 갑자기 타이타닉 주제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 그 자리에서 시킨 거예요? 약속이 안 된 거예요?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근데 방송이 끝나고 놀란 거는 원래 알고 있던 지인들이 다 연락이 와서 아 타이타닉을 들으면서 느꼈는데 낙영 씨가 이렇게 연주를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신기했어요 방송의 힘이라는 게 빈 물병을 불면 소리 나는 그런 컨셉이에요 아 다이아몬드예요 더 유명한 곡이 있어요 뭐죠? 지금 여기서 시? 한 번도 아시는 건가요?